롯데손해보험 역시 지금은 이제는 8월달이나 7월달 변동없는거 그냥 넘어가구요 신상품이나 바뀐 내용들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암 88암보험이죠 88암 다들 아실거에요 88암보험 똑같습니다 전이암도 88암 하지만 원발암 기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전이암 이렇게 되야되요 원발 받고 전이 원발 받고 전이 근데 훈국처럼 원발 받고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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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보상을 못받아요 자 롯데88암 건강검진 시기가 돌아왔어요 자 롯데거는 감행 면책기간이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암진단 걸려도 바로 보장을 받고 또 전이가 걸려도 바로 면책 감행기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8번 보장한다 어떠합니까요 요즘에 100세시대에 완치율이 높아져가고 만성질환도 다 되어가는 암에 대해서 제발 전이로 여러 번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보장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일반 8,8암 이렇게 있어요 8번 그래서 뭐 신규가 입자 그래서 각각 보장을 쭉쭉쭉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표준체만 나왔다가 지금은 3,5,5 유명자 간편 보험도 나왔다 빨간 거 씨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마다 8번까지 무려 8번까지 받으면 죽어야죠 하지만 부위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안보험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자궁암을 걸렸다가 전이가 돼서 난소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7,000, 7,000 1억 4,0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불인 설계권도 다시 해보세요 6월부터 8월까지 설계했던 표준형은 거의 다 가입이 안 됐어요 부담보, 불인이 있다면 신규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웬만하면 인수가 가능하다 기대수명은 생존 시 계속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 평균 연령이 생존 시에는 남자 5명 중 3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여기서 암 발생률이 매우 높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 환자가 걱정이 되는 건요 여기 보시면 한 번 암을 겪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최대 4배 이상 높아요 사망할 확률이 전이함 보장 당연히 필요하죠 원격 전이함, 소수 전이함이 있어요 자 원격 전이함은 암이 발생한 장기 주변에 림프전 전이가 아닌 원발 병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 소수 전이함은 전이가 된 5개 이하로 적으며 국소 원격 전이 병병만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수술과 같은 국소적 치료로 암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격 전이가 발병률이 거의 50% 에요 둘 중에 한 명은 원격 전이함으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국한과 국소가 있는데요 원격, 폐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요 대장암은 국한, 국소, 원격 그래서 원격 전이도 원격도 매우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이함 평생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발암, 1차성과 전이함의 발생 간격은요 1년에서 0, 이제 일반암 걸리고 나서 1년까지는 거의 50% 정도 1년에서 2년은 11%, 2년에서 3년은 7%, 3년에서 4년은 7%, 4년에서 5년은 5.2%, 5년 이상은 17%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저 보호막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이함 평생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배우죠 변이봉 선생님께서 거의 7장암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을 떠났어요 전이 때문에 그래서 림프전 특히 특정 전이함 진단비는 갑상선 종류별로 유두암 91% 전이까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롯데 전이함 진단비 단독 업셀링이에요 암보험은 이미 있는데 전이함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특정 소외감 이렇게 여러가지 일반암 그리고 전이함까지 따로 전이함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닥토닥 어린이보험이나 팔팔 암보험 간편 유병자 암보험이나 간편 맞춤 모두 다 일반암 있는데 전이함만 2천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네, 어린이보험이죠 보험료의 경쟁력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일반암이나 유사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롯데가 빅5죠 멜츠, 현대, DB 뭐 KB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한데 농협이나 소형외사랑 비교하면 그리 저렴하지는 않다 그래도 저렴한 남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롯데 간병인 사용일당 단간통 10일 30일 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180일 한도 단기간 니즈곡에 30일 최대 43% 10일 최대 68% 보험료가 절감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호감병은 일단은 이제 10월달부터는 10만원 축소가 됐죠 9월달 7월달에는 26만원까지 가입이 됐던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비교해서 180일 30일 30일 10일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은 6600원인데 30일은 3900원 10일은 2300원 매우 저렴하게 거품을 쫙쫙 뺐다는 거 국내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이수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의원 8.9% 종합병은 8% 병원은 7.4% 상급병은 7.1% 거기서 7.7%가 평균 입원 여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계속 19년보다 20년도가 가장 입원한 확률이 높고요 16년도에 비해서 건다 입원 일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롯데 간병 일단 간호감병 10일 30일 탑재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글림 포맨 포우먼 그래서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단기간 가입 보장 고객에게 제한을 해도 최소 보험료 1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롯데의 1호종과 1,8종 수수비가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돼요 또한 1년 미만 시에 감액 기한이 아예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특히 질병 상해 여기 뭐라고 나왔죠 네 질병 상해 1호종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요 1호종은 의료기관 직접적인 치료물 목적으로 생체 조직을 절단 절제를 가하는 것이에요 단 흡입 천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1,8종은 신수술이죠 의료기관에서 수술 코드로 나와요 수술 코드로 급여 항목이 발생이 되고 수술 코드 1호종은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방식 여기는 수술 코드로 나오고 여기는 매회면 여기는 연간 1회다 같이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호종과 1,8종의 찰떡궁합 1,8종의 경우는 급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ADRG 그래서 회사가 정한 수술 코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만 보장이 돼요 1호종보다 안 좋은 점은 더 많은 거예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1,8종에서는 1호종에서 보상하지 않는 흡입천자 임신출산 이런 거는 집에서 되긴 하지만 이런 건 보상을 안 해주는데 흡입천자 임신출산 자궁외 이런 부분들은 흡입천자도 보장이 신수술 1,8종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1,5종 같이 넣어야 된다고 하면 1,5종 1,8종 같이 준비해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질병 상해 1,5종과 1,8종 수술 예시표예요 이렇게 해서 1,5종 상해 질병 절단 절제 여기는 수술 코드로 인해서 보장은 한 사고당 근데 여기는 연간 1회 이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수술 코드로 인해서 네 여기는 수술 코드로 인해서 여기는 수술 방식과 부위에 따라서 1종 2종은 아무래도 높다 3종까지는 높다 4종까지는 높다 하지만 나머지는 1,8종의 보험료가 좀 높으면서 한도도 높다 자 암치로 보장도 수술비 코드에서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35세 건강검진 결과 심료성 유관암 그 다음 유방으로 좌측이 더 심해져던 우측은 림프접까지 전이가 됐어요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암진단비 질병수수비 암수수비 1,5종 1,8종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치로 암치로 비 보장도 수술비 티약으로 사례를 보면 암치로도 보장 가능한 수술비 티약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방 어떻게 보면 40대 1위가 유방암이에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그리고 20,30대는 갑상서암이 부동의 1위다 갑상서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방사소 1,5종과 1,8종 네 그래서 악성신생물 3종으로 보장이 되고 나머지 관여이냐 비관여이냐 이런거에서 양성자 치료 그래서 보장이 가능하다 자 KDRG ADRG로 코드란 일단은 건강보험신사평가다 해서 판단해주고 있고요 KDRG ADRG 그래서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질병 부유와 질병 어떻게 보면 관열비관여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알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검진 가시기 전에 꼭 수술비 암보험 가입하세요 암도 면책 감액기한이 없고 바로 그 즉시 100% 보장이 되고요 수술비 또한 가입하면 감액기간 감액기한도 없어요 감액기한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장용종했다 오늘 가입했는데 어저께 오늘 가입했는데 내일 대장용종했다 60만원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질병 수술비 30만원이면 90만원 그래서 무한반복으로 계속 일단은 면책감액기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롯데 수술비 구수술비 1호종과 1,8종 신수술비와의 찰떡궁합으로 가입을 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자 1종 1종 20 좀 낮춰서 특정 심장질환 특정 심장질환 I49 기타 부정맥 이죠 젊은 사람들이 20세에서 29세 사이에 9.8% 생전 처음 느끼는 가슴 두근거림 있을 수 있고요 부정매 질환 10세 보면 10세 보면 일단은 5년 증가율이 20세에서 29세가 계속 증가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계속 증가가가 되고 있다 젊은 층들이 특정 심장질환 I49 부정맥은 이렇게 해서 진단비를 탑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2-3만원대 비갱신형으로 운전자보험도 교통상의 입원당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품여행이 활발지는 10월에 중상 66% 경상 41% 등산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발목 43% 다위가 24% 이렇게 있다 운전자 교사처 변호사 벌금 이게 비용담보 핵심이죠 50% 다 선지급 해주고 있고 벌금도 선지급 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부상 자부상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가장 높은 한도로 선지급을 땡겨주고 있다 상해보험료도 여기서 보시면 자부상 창산봉합술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해수수비와 골절진단비 골절수수비 응급실 내원비 상해수수비 교통 상해 입원비까지 전부다 싸그리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